이쪽 하쪽은 내가 여기는 내가 쳐야 돼 여기 여기 위치 이쪽은 내가 여기는 내가 쳐야 돼 여기 여기 위치 이게 뭐야 이게 한 명은 저를 보고 서 있고 한 명은 여기 직선인 사람은 아까 했던 거죠 스트로크인데 저한테 다 주셔야 돼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저한테 저쪽으로 줘야 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추고 하나 둘 하나 둘 발 안 움직이잖아요 둘 다 이거 게임할 때 제일 중요해요 컴벌만 하는 게 아니라 스트로크 같이 해야 이제 게임 때 나오는데 이거 봐요 편하기만 하면 안 돼요 발 같이 땅땅 이걸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런 느낌인데 발 따로 팔 따로 가면 박자를 놓쳐요 기다렸다가 그 오는 순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거 봐 이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준비 하나 둘 하나 보다가 여기도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가운데 누가 치는 거예요 백 가운데 여기 대각선 봐주는 사람 하나 둘 하나 둘 스윙 커면 안 돼요 땅땅 서로 그렇죠 툭툭툭툭툭툭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한 명이 이렇게 붕 뜨면은 타이밍을 놓쳐 툭툭툭툭툭툭 스윙 더 스윙이 뭔가 너무 부드러워요 딱 뜯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까지 그렇죠 발 같이 땅땅땅 이거 봐 늘 공이 너무 느리게 오면은 공이 너무 느리게 오면은 공이 너무 느리게 오면은 툭툭툭툭툭툭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준비 하나 둘 다시 같이 툭툭툭툭 발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다 주고 그렇죠 백 그렇지 여기다 생각해야 돼 그렇죠 하나 둘 하나 서리스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치 엄청 잘하는데 제가 이제 빠르게 주면은 어떻게 되냐 스윙이 얘가 자세 낮춰봐요 자세 낮춰봐요 더 낮춰요 아냐아냐 더 벌려 제가 언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살짝 좀 드러봐요 이어사 미애를 미리 꺾은 느낌에서 오른발 나갈래 시작 하나 아니 이거 봐요 발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엎혀진다 꺾어놨다가 공 왔을 때 짧게 이게 좀 더 꺾어서 시작 짧게 오고 나 발 따라 발 따라 자 나 둘 나 둘 나 둘 나 둘 이런 느낌 하나 둘 하나 둘 얘가 이거밖에 손목이 이거밖에 안 나지 나왔다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공 왔을 때 나와야 돼 미 나 둘 나 하나 에잇 스윙 커지지 말고 하나 둘 하나 둘 팔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상체 쓰면 안 돼요? 퉁퉁퉁퉁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렇죠 그렇죠 여기 생각하고 있다가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는데 이거 봐 근데 내 몸 쪽에 붙은 핫쪽이면 그건 쳐야죠 이쪽 핫쪽은 내가 여기는 내가 쳐야 돼 여기 여기 밀치 이렇게 이쪽은 내가 여기는 내가 쳐야 돼 여기 여기 밀치 이렇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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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스윙 짧게 앞으로만 스윙 뒷스윙 돌리지 말고 그렇죠 앞스윙 돌리면 안 돼 앞으로 자 돌리는 느낌이야 그냥 이거 스톱할 때는 앞스윙만 많이 나오려고 해요 하다가 앞에도 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봐주고 멈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치고 치고 이렇게 계속 수비위치를 바꿔요 하나 둘 하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됐으면 바꾸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세워서 하나 둘 하나 둘 뒤로 나가요 점점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다시 들어와 봐요 이렇게 천천히 한 발씩 나가는 거예요 하나 하나 둘 들어와 봐요 크로스하고 천천히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들어가요 내가 대고 커트를 하고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뒤로 나가면서 이거 봐 이거 봐 상체 쓰면 안 돼 왜냐 드라이브 싸움 하다가 밀렸을 때는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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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하나 둘 아 쓰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들어오면서 반대 가고 하나 하나 둥 둥 둥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들어와요 그렇죠 세웠어 라키 세웠어 나가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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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란어 펜 contemplow 나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그렇지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otine 마지막 쪽 강리를 맞아 오 방금 잘했어 안녕하세요 와 잤다